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제 또 잉긋스 11번부터 20번까지의 우리 문장 3과 4과 복습 영상입니다. 복습 영상이지만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보시면서 많이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과 4과 복습 영상인데요. 30개의 문장 중에서 제가 10문장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물론 교재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QR코드라든지 음원들을 바로 유튜브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 영상은 그 수업 외에 복습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끔 따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기초반 우리 복습 영상들로 따로 제가 묶어서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영상으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소리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따라서 말씀을 보시고 자막 보시고 영어로 말해보는 거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11번부터 20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죠. 오늘 기분 어땠어? 우리 기분 어때요?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표현에서는 좀 우리가 feed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래서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today? 그렇죠? 오늘 기분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긴장이 돼요. 행복하다. 기분 좋다. I feel good. I feel good. I'm goo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긴장되네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문장 카드로 배웠습니다. 그럴 땐 I'm nervous. I'm nervous. 그렇죠. 자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갑시다. 커피 한 잔 마십시다. 라고 커피 한 잔 합시다.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뭐뭐 합시다? 자, let's 가 나오면 되겠죠? Let's take a coffee break. Let's take a coffee break. 그렇죠? 다시 한 번. Let's take a coffee break. 그렇죠? 좀 많이 여러 번 하셔가지고 친구랑 또 가족과 커피 드시러 갔을 때 커피 마시러 가자. Let's take a coffee break.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죠. Let's take a coffee break. 잠깐 쉬면서 얘기할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꾸 생각하지 마. 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그렇죠? Forget it. Forget it.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잊어버려. 커피나 마시러 가자. 이렇게 쓰실 때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16번.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때 나 좋아해. I like it very much. I like it very much. I love it.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나 그거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우리 이 문장은 like라는 동사 앞에 우리 don't. 그렇죠? I don't like. She doesn't like. 이런 표현 배우시면서 연습했었어요. 한국 음식 좋아하십니까? Do you like Korean food? Do you like Korean food? 그렇죠? 저는 생전이랑 고기랑 중에 fish랑 meat 중에 저는 seafood보다는 meat를 더 좋아해요. 고기를 더 좋아해요. I prefer meat. 그렇죠? 해산물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I prefer meat. 저는 힙합을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힙합. 저는 고기를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meat. 이런 표현들로 쏙 10개 표현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자막을 보시고 영어를 떠올리는 문장을 바로바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How do you feel today? I'm nervous. Let's take a coffee break. Forget it. That's a good idea. 10개 문장을 해봤고요. 지금 남은 문장 또 10문장이 더 있습니다. 인스토어인 것인 총 30개 문장씩 두 권의 책으로 되어있고요. 10문장씩 제가 쪼개서 6개의 영상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영상도 함께 즐겨주시고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려면 꼭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했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쉐도잉 작업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수업시간에 제가 강조 또 강조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입 바깥으로 배웠던 말을 우선 시작해서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를 연습하시면 한 문장 한 문장 조금씩 더 할 때마다 자신감이 더 생길 거예요.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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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